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이트 스타를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2년만에 친구네 집을 이렇게 집들이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요즘은 집을 잘 안가고 또 밖에서 다 모임도 하고 또 밖에서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식물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2년만에 집을 갔는데요 저는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식물을 예쁘게 잘 키우고 또 너무나 여러가지 종류들을 많이 키우는 걸 보고 저희 집에 있는 이 화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구요 자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제가 이 아이를 꺽꽂이로 해서 이렇게 상터에 심어졌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큰 화분에 아주 풍성하게 심어져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보고 반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런 식물도 이렇게 생긴 잎을 화원에 가면 잘 못 봤거든요 작은 러브체인이나 허브 이런 종류를 많이 봤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모양이 있는 아이는 잘 못 봤어요 그랬는데 친구네 집에 있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이 아이에 반해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가지를 쳐달라고 떼를 써가지고 몇 가지를 얻어왔는데요 저만 얻어온 게 아니에요 친구도 나도 달라 나도 달라 해서 이렇게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아이는 키우기도 쉽고 또 아주 잘 자라주고 초보자님들도 자 키우기 쉬운 아주 착한 식물이에요 자 요 잎이 요렇게 아주 짱짱해요 자 보기보다 틀리고요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예리 예리하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 좀 보세요 요 끝에 자 요 잎 라인에 보면 요 끝이 요렇게 초록으로 요렇게 라인을 찍었죠 근데 얼마나 짱짱한지 요렇게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만져서 입만 이렇게 만져도 얘가 꺾어지고 잘라지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막 만져도 이렇게 막 만져도 이렇게 막 만져도 자 부러지지도 않고 꺾어지지도 않아요 그만큼 요 아이가 강한 아이구요 또 잎이 이렇게 짱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줄 것 같아서 제가 요 아이를 달라고 했는데요 잎이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자 예뻐요 막 만져도 꺾어지지도 않아요 진짜 그러니 얼마나 요 잎이 강해요 자 요렇게 자 종이컵에 비교하자면 이렇게 커요 자 그런데 제가 요 아이 자 구멍 뚫기를 해서 화분으로 자 심는다고 자 요렇게 구멍 뚫은 영상을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자 다 요 아이예요 저희 집 예전에 요렇게 컵 구멍 뚫고 약조장 구멍 뚫은 것도 다 입꼬지로 요렇게 삽목을 해놨구요 자 요것도 지금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자 요것도 꼭 물컵이지만 또 화분 같기도 하죠 그죠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아메리카 열대지방에서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요 아이의 잎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자 꽃말도 청순 아름답다라는 그런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네요 자 요 아이의 식물 분류는 잎보기 식물 지꼬리 망초과의 한해사리 풀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예뻐요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잘 키워야 될 것 같구요 아 번식 방법은 포기나누기 꺽꽂이로 하구요 자 요아이를 요렇게 자 요렇게 꺽꽂이를 해서 요렇게 해서 요런 가지를 요렇게 잘라서 자 물꽂이 하셔도 뿌리를 잘 내려주구요 자 흙꽂이 하셔도 뿌리를 아주 잘 내려준다고 합니다 번식력도 아주 좋대요 그래서 자 요렇게 친구네 집 가서 떼를 써가지고 요아이를 자 몇가지를 요렇게 꺽고와서 이렇게 상토에다 이렇게 심었는데요 자 요렇게 이웃님들 요아이 꺽꽂이에서 요렇게 심으시고 자 흙이 찌꺽거리지 않을 정도로 한 4일에 요렇게 물을 요 잎에만 요 물에만 촉촉할 정도로 아주 촉촉할 정도로만 요렇게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구요 자 요아이는 통풍이 잘되는 밝은 그늘에서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아 햇빛을 강한 햇볕을 보게 되면 이 잎이 이렇게 노랗게 타들어가니까 햇빛은 좋아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러니 방 그늘에서 키워주시면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자 요 화이트 스타의 색깔은 이렇게 붉은색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붉은색의 화이트 색깔은 아직 보지는 못했구요 자 요아이를 친구네 집에 가서 데려왔구요 자 봄 여름 가을에는 토양이 말랐을 때 충분히 이렇게 해주시구요 자 겨울에는 이렇게 완전히 토양이 다 말랐을 때 충분히 주시면 되구요 자 저는 요아이를 마사토 이렇게 밑에 배수층 요정도 했구요 자 상토에다 이렇게 심어서 자 뿌리 잘 내려주고 또 아주 성장을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상토에다 심어졌어요 아 관리온도는 20도에서 25도가 아주 잘 자라구요 겨울 월동은 13도를 유지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란다는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거실로 드려주셔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자 작고 귀여운 식물 너무 예뻐서 요아이를 꺼꼬질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아주 입장도 짱짱하고 너무 귀엽고 예뻐요 자 예리예리하게 생긴 이 잎이 보기하곤 다르게 이렇게 느낌도 아주 이렇게 짱짱하고 만지는 느낌이 꼭 수세미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 이웃님들 요아이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우기도 쉽고 아주 번식력도 좋고 또 이렇게 잎이 짱짱한 요아이를 키우시는게 어떨까요 자 오늘은 저희 집에서 자 화이트 스타를 이렇게 얻어온 스타를 영상에 담게 됐는데요 자 친구가 요거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미흡하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자 도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꾸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